Q. 히어로즈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관심을 받는 게 너무 특별하고 좋은 것 같아요. Q. 히어스 대회가 사라진 이후에 제가 잘하는 게임이 AUS 장르인데 같은 AUS 장르 중에서 프로 대회가 있고 인기가 있는 게임이 롤이고 또 제가 원래부터도 했었던 게임이기도 해가지고 롤로 오게 된 것 같아요. 원래는 제가 아카데미로 들어가면서 한 1년 정도는 여기서 배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아카데미에서 스크림하고 점수도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감독 코치님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은 저도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배워야 내가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. Q. 히어스에서 쌓은 커리어가 제 롤 프로 인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롤 신인 선수 도전자의 입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했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래도 저는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뽑아주신 것 같아요. 일본으로. 지금 당장의 실력만 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. 사실 원래 처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정글을 했다가 정글을 하면서 승률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탑을 했어요. 탑을 해서 그랜드마스터를 찍은 다음에 탑으로 한계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미드로 하니까 게임도 잘 되고 내가 뭔가 주도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주도하는 느낌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챌린지를 찍어서 미드로 하게 된 것 같아요. 특히 다들 그냥 히오스에서도 우승했으니까 롤에서도 당연히 우승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은근 있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큰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소소하게 데뷔하는 무대에서 승리를 챙겼으면 좋겠어요.